안녕하세요. 금강동자입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욕심부리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우연한 기회가 명예를 가져오게 된다. 60년생, 욕심을 먼저 버리면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72년생, 부단히 노력하는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번창을 한다. 84년생, 소나기는 잠시 피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집안에 환자가 생겨 근심이 있다. 61년생, 기분 전환이 필요한 하루지만 여유가 없어 안타깝다. 73년생, 여건이 좋지 않으니 자중해라. 85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라.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걱정할 만큼의 나쁜 병은 들지 않는다. 62년생, 멀리 움직이지 말고 집에 있는 것이 좋다. 74년생, 유흥에 빠지게 되면 다시 어려워지니 주의해라. 86년생,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취직하게 된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어려워도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에서 복이 찾아온다. 63년생, 기발한 생각으로 어려움을 이겨낸다. 75년생, 실수로 아끼는 물건을 분실하게 된다. 87년생, 역경을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귀인의 도움도 있어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다. 64년생, 맡은 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무엇이 두려우랴. 76년생, 서북쪽으로 가면 귀하가 애타게 찾는 것을 찾으리라. 88년생,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65년생, 남을 위한 행동이 여러 사람을 감동시킨다. 77년생,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귀하의 공로를 표창한다. 89년생,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유명한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힘을 키워야 모진 세파와 맞서 싸울 수 있다. 66년생, 남을 무시하는 말을 내뱉지 않도록 주의해라. 78년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면 원대한 소원도 이루어지게 된다. 90년생,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진해야 한다. 67년생, 다른 사람을 돕게 되면 자신은 두 배로 도움을 받는다. 79년생, 내실을 충실히 기하는 데 만전을 다해라. 91년생, 전업을 한다면 지방이나 외국으로 옮겨서 해도 무방하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노력은 하지 않으니 어찌 이룰 수가 있으리요. 68년생,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자세를 낮추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 80년생,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니 배로 마음 상하리라. 92년생, 우연한 기회에 이상형의 이성을 만나게 된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면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 69년생, 눈앞에 큰 이익이 있는데 여유가 없어서 놓치기 쉽다. 81년생, 좋다는 약을 찾다 시간만 낭비하고 병만 악화가 된다. 93년생,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은 좋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단시일 내에 목표에 두었던 것을 성취하려 하지 마라. 70년생,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맞서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 82년생, 원하는 직장을 찾아 열심히 일할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94년생, 많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마음을 굳게 먹도록 해라.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모든 것을 줄여야 한다. 71년생, 우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 83년생, 바라는 직종이 눈에 띄질 않는다. 95년생, 구설수에 오르기 쉬우니 경거망동을 삼가라. 95년생, 원하는 직종이 눈에 띄질 않는다.